오늘 가서 뭐하나?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제 1회 게스트입니다 마지막 게스트가 될 수 있어요 나 밥을 못 먹겠는데? 밥 먹으면 토해 날 버리고 가지? 같이 가지 그래도? 지민이 형은 아는데요? 안녕하세요 아 귀엽다 되게 귀엽 첨벙첨벙 바깥에 첨벙첨벙 있는 거 저거 고기도 아니다? 아니야 아니야 파도? 아니 저거 자리지 말라니까 자리지 말라 근데 저거 자리지 왜 나냐 아 괜히 나왔어 왜? 치뼈 바를 줄 알아? 해줄까? 해줘 안쪽에서 나 몰라 안쪽에 뼈가 있거랑요 사실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랑요 사실은 이렇게 살까지 바르면 안 되거든요 예예예 저는 살까지 바르는 거 같은데 됐어 이거 까시고 잘 안 벌린다 그렇게 다 부어줘 난 그렇게 가져와 아하하하 하하하 음 와 싸 1번 싸줘야겠다 밥을 또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고등어 부위랑 이렇게 해가지고 밥 좀 넣고요 감사합니다 미쳐요 미쳐 잘 먹었습니다 먹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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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너 왼발이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안녕하세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아니에요 저희는 시민입니다 안 시켰어요 저희 마피아 아니에요 저희 안 시켰어요 아이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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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문신 봤나 되게 무섭던데 열심히 뭐야 뭐야 햐 맞네요 아ịch 앞뒤로 다 해놓으면 제가 저도 내년에 서른이에요 여기 옛날까지 간다 그치? 그니까 얼마였어 뭐? 야 진짜 제발 떨어져 떨어져 가만히 내려가 아 내려가 그거 안 내려가면 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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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내리시고 네? 허리 핏이 뭐야? 고개 살짝 요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이소? 아 안 그렇게 없는 거 말고 입 안 보이게 아 아 발대 발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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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줘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아냐 아냐 나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줘 해볼게 태형 간다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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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멀다 생각보다 근데 어차피 잘할 걸 아니까 되게 재미없다 슈 하나 둘 셋 다 너가 할 걸 이미 아니까 아무도 밖으로 안 치잖아 단 한 명도 없고 아 근데 나뭇가지가 많이 눈에 찔린 나잉? 왜 타락이야 형이 약해서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또 야 기분 좋게 이렇게 여행 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피맛 보고 싶지 않아요? 근데 너비가 날 수도 있잖아 어 내 피말하는 거야 너비가 날 수도 있잖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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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아 저쪽으로 가요 아 그래? 네 야 힘내려야지 그냥 저랑 거 더 타는 게 나아 야 이거 무슨 발짓이지 이게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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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떤葬 ange Syn Blog